안녕하세요. 오늘 5G 시대의 1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 환경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저는 잠깐 비대면 학생들을 가정해서 줌 윙도가 제 오른편 스크린에 나오고 있고 또 여기를 실제 사람을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보고 제가 이쪽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대면 학생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있습니다. 잠시 제가 하는 환경은 이렇게 방에서 앞에 스크린이 모니터가 있어서 하는 1인 미디어 방송 환경을 설명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이 포인터에 의해서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화이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면이 커지면서 화면을 바라보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기술은 그동안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방송국에 가면 컨텐트를 제작하는데 그 제작, 편집, 촬영 이 모든 과정을 소위 지금 1인 미디어에서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국에 쓰고 있는 이 기능 즉 스튜디오를 멋지게 만들고 거기에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가서 작동을 하고 그것들을 스위처에다 연결을 하고 그것을 TD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 PD가 운영을 하게끔 하면서 아나운서들 혹은 연기자들이 작동을 하는 환경이 바로 이 방송 환경이 되는데 이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카메라를 여기서 저기로 했던 거라고 하면 방송은 지금 프리젠테이션이 되면서 텔레프리젠테이션의 개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다름에서는 이번에 1인 미디어 방송국 방송서버, 스위처 이런 것이 아니라 방송국을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포인트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다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iStudio라는 것은 원격지에 있는 학생들 줌이든 웹엑스컨넥트 프로로 어떻게 프리젠테이션을 방송국처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가상 스튜디오다 해서 소위 트랙리스, 카메라가 트래킹 센서를 달고 측정해서 그래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도 커지고 작아지고 스무드하게 변해가는 그런 방식의 트랙리스 방식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그 장비를 올인원 프로덕션 스위처 하나에다가 모든 걸 집어넣어서 카메라,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을 넣어서 iStudio라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장치는 이렇게 여러 카메라를 연결하고 프롬터도 연결하고 모니터도 연결하고 하지만 한 대에서 다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서 그동안 2000년 초부터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해왔던 기술을 이제는 1인 미디아 시대에 맞게 더 새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금 이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 이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들을 스위칭하는 스위처를 포함해서 원격 중계차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이것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라이브 비디오나 또 TV 방송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국 즉 주조 부조를 통합한 장비로 개발한 것이 지금의 iStudi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여러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사용됐던 그런 방식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됐던 방송을 여러 명이 모여서 TD가, PD가, 카메라맨이 했던 방식을 혼자서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서 1인 미디아 방송,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포함해서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방송을 해야 되고 거기에 소위 어깨거리라고 하는 칠판 저는 이것을 가상, VR 전자 칠판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다양한 것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iStudio라는 글씨도 보이고 내용도 보이고 파워포인트로도 돌아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환경에 칠판을 자유롭게 배치해서 지금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가 돼서 이런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모니터들 가상 칠판을 3개, 5개 배치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그걸 운영하고 그것이 또 혼자서 작동되는 기본 원리를 여러 가지 특허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드디어 코비드 이전부터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기다 저희가 줌 환경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것이 실시간으로 양방향 인터랙티브가 되고 이제 줌이나 웹엑스나 이런 것들이 다 중계차 기능을 한다 강력한 중계차 기능을 한다고 보면 드디어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한번 제가 현재 이 iStudio 메뉴를 잠깐 올려서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되는데 이걸 누르면 메뉴가 보이고 이걸 누르면 지금 이제 카메라 환경이 보이고 이걸 누르면 다른 모니터가 나오고 이거 하면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스위처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왔던 이 환경에서 한번 스튜디오를 만드는 과정 아까 얘기한 스튜디오 가상 배드 제작 기술을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저 배경만 저 지금 이 석양이 가고 있는 배경만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누르면 환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저 뒤에다가 예를 들면 도시를 누르면 도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도시 환경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만약에 우리가 벽을 한번 바꿔 보자 그러면 이 엘리먼트에 가서 벽만 이런 걸로 바꾸면 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벽들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환경 모양이 달라지게 벽도 책상도 이렇게 다 바꾸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책상을 한번 책상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책상을 선택하고 여기 확실하게 책상이 나왔죠. 책상을 선택하고 칼라를 바꿔주게 되면 약간 다른 칼라로도 변하게 된다. 또 이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서 한다. 그런 것이 다 되는 거고 벽도 우리가 이 벽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런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장치는 우리가 레고 조립을 하듯이 3D 스튜디오를 몰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이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스크린을 보여줄 것이 많으니까 각 스크린마다 스위처가 된다고 했죠. 여기다가는 줌을 보일 수도 있고 여기다가는 또 무슨 파워포인트, PDF 이런 걸 다 제공하게끔 하고 이 가상 카메라,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배치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다 실제 카메라는 저하고 이렇게 학생을 보이는 카메라 두 개면 되고 많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이런 장면에서 만약에 제가 이 화면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여기 있는 카메라를 더 뒤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왼쪽 스크린을 좌로 해서 좀 키울 수도 있고 또 이 가운데 스크린을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오른쪽 스크린을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크린 배치나 내용을 자유롭게 한 이후 각 설정된 카메라들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포인터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서 이쪽으로 갔다 하면 스위칭이 되고 다시 여기서 파워포인트로 올라가서 설명을 하려고 가게 되면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바뀔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혼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세팅이 되게 되는데 이런 세팅들이 이 화면에 보면 다 자유롭게 만들어져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 장면이 되게 됩니다. 끝으로 포인터든 마우스든 간에 이것을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음 포인트 장면이 돼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가는데 이렇게 레고식으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이때 카메라맨이 없어도 없이도 누구나 이 카메라 액션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장면 전환이 되게 만들어가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바야흐로 방송국에서 했던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할 수 있다. 또 크로마키가 없는 데에서는 이렇게 AR 합성 특수하게 만든 방식에서 다양한 3D TV 효과, ME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믹스 앤 이펙트들을 다 넣을 수 있어서 방송국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올인원으로 통키로 만들어내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방송국 시스템을 다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이 안에는 비디오 인풋, SDI든 HDMI든 마이크 인풋, 오디오 인풋이다 또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 1인이 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조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교실에서 프로젝터로 나가기도 하고 스피커가 다 나오고 유튜브, 페이스북이 다 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의 기능이 제공돼서 방송국을 어디나 쉽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다름에서는 이 그린 스크린 부분도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 크로 미디오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서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혼자서 여기 백석대 우리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 여러 대학에서 지금 그동안에 사용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DIY 방식으로 장비와 모니터와 컨트롤 다시 번호해서 혼자서 1인 방송국을 들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있는 스튜디오에도 이걸 넣으면 이 컨트롤룸에서 사람이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안 도와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즉시 방송국이 구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iStudio는 기존의 강당에서도 기존의 방송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노트북에서도 교실에서도 이렇게 이걸 써가지고 정말 극장 같은 몰입 현장 환경을 컨퍼런스 현장에도 혹은 이런 교실에도 만들어가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iStudio는 그동안 이렇게 서버만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그 iStudio 자체와 그 다음에 모니터, 컨트롤, 카메라, 스피커, 그린 스크린, 책상까지를 만들어서 더욱 새롭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하는 발표회에서 한 3년 전에 직접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의 강의 장치 즉 선생님이 여기 있고 자료가 여기 나오는 것을 합성해서 스크린에 보이는 방식에 의한 강의 방식 지금 여러분이 제 방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합성 화면을 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듯이 이렇게 나가는 강의 환경을 보므로써 이것을 보는 환경이 선생님과 칠판, 파워포인트를 보는 것보다 더 낫다. 또 여기서 보이는 선생님 눈이 커다란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환경이 즉시 동시 눈 맞춤 제가 예를 들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동안에 이 장비가 알아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상황에서 알아서 저를 이렇게 키워줘가지고 큰 얼굴이 화면이 큰 프로젝트가 나가게 되고 제가 여러분하고 설명하면 제 눈이 모든 스마트폰을 보는 비대면 학생 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스크린을 저렇게 보기 때문에 동시 눈 맞춤이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이제 컨퍼런스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또 이런 지금 이렇게 지금 같은 게 하면 더 나오니까 비대면 대면이 함께 하이브리드 관계가 되는 이런 방식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도 한 1년 된 거죠. 이제 우리 공간 혁신의 유 장관님께서 하는 이 현장에 VR이 아니라 AR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런 방식의 그 제도적인 환경을 보이므로서 이 가상교실이죠. 증강교실 이 안에 자동으로 작동돼서 강사가 포리터만 쓰면 되니까 자동으로 작동돼서 강의하는 1인 온라인 스마트 스튜디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인 셀프 방송국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방송국 그린을 집어넣고 조명도 좀 넣고 책상 안에 다 집어넣어서 이 스크린 안을 보기만 하면 혼자서 하고 컨트롤룸이 없는 교실에서는 교탁에다 집어넣어서 강의가 되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위해서 몇 가지 기술들을 집어넣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교실을 선생님이 만들어야 된다. 전자칠판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 VR 카메라가 작동이 돼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렇게 지금처럼 쓱 커지고 작아지고 또 돼야 된다. 그거를 선생님이 신경 쓰지 않고 포인터만 가지고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서 저는 이것을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클래스로 핸드폰에 보이는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 가상 강의실 혹은 증강 강의실 온라인 스튜디오 강의 장치는 이제 더 이상 방송 장비가 아니라 강의 장치다. 강의를 스마트폰에 하고 한 번 하기만 하면 그 컨텐트를 만들어서 녹화되고 영원히 후세에 같이 보는 소위 교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텔레비디오 시대에서 텔레프리젠테이션 시대로의 디지털 변환을 만들어주게 되는 이 주조정실의 방송국을 토탈로 만들어주게 된 장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인공지능 기능으로 AR, VR 온라인 스튜디오로서 원격 PPT 프리젠테이션 방송으로 1인 방송 시대가 된다. PPT는 컨텐트를 제작하는데 가장 편리한 장치입니다. 방송국에서 하는 어깨거리에 PPT로 모든 걸 표현하게 되면 자동으로 멋진 온라인 컨텐트가 만들어지고 1인 미디어 방송 시대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면 인공지능 자동 온라인 VR 원격증 스튜디오 방송 시스템이 되고 가상 스튜디오가 누구나 PPT로 방송이 되고 비대면 대면이 양방향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런 소위 줌 환경을 이렇게 그려보면 왼쪽 모니터 하나 이게 나오는 거죠. 줌으로 보이는 이 환경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소위 언택이 아니라 온택 스크린을 보면서 강의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조정실 스튜디오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회의실에도 이 장치만 집어넣으면 모니터가 한 다섯 개 필요합니다. 작동하는 화면도 있어야 되고 출력 나가는 것 줌으로 나오는 학생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 PPT 컨텐트들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개의 환경을 집어넣고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일반 방송하는 사람이 일반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제가 하듯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멋진 방송이 만들어지게 하고 또 이제 혼자서 하는 미디어 방에는 이렇게 방 하나에 이 장치를 집어넣으면 다 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것을 교실에 갖다 놓으면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앞에 학생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이 선생님이 앞을 쭉 보면서 학생들이 보면서 밑에를 제어할 수 있고 여기에 줌이 프로젝터로 여기 출력화면이 학생들이 보는 화면으로 가게 함으로써 1인 퍼스널 컴퓨터를 퍼스널 스테이션 데스크탑 PC를 만든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는 데스크탑 방송국을 만들게 하기 위한 이러한 토탈 장비를 카메라 포함해서 마이크까지 다 집어넣고 스피커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 이 장치는 더블클릭을 하면 다시 이렇게 또 여기서 다시 더블클릭을 하면 홀스크린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미디어 컨트롤 하나로 다 할 수 있게 되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장비 하나에서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스위처 또 버츄얼 가상교실 원격지에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 혹은 행아웃 뭐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리포터 현지 리포터가 되고 이 안에서 방송 가상 날씨 같은 방송처럼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방송들이 만들어지는 셀프 방송국이 돼서 이 텔레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은 꼭 교실에 가야만 강의를 하고 교실에 가야만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했던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보는 이런 환경처럼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를 이렇게 전자교탁에 집어넣어서 이 안에 다 집어넣으면 같은 장비에서 원격지 학생이 나오는 줌 및 MS Teams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는 지금 보이는 이런 화면처럼 여기 나오게 됨으로써 이것이 이 방송에 온라인 대면 학생 여기 비대면 학생이 같이 있는 하이브리드 교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장과 같은 교실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고 방송이 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와 원격지 학생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 그 강의실에 나온 아이스트로 강의를 봄으로써 강의실이 더 효과적으로 수업이 된다면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더 크게 더 깨끗하게 보는 교실 스마트 교실이 될 때 우리는 온라인 원격 수업이 된다 이것은 다른 장비 없이 아이스트로 하나만 집어넣게 되면 완벽한 원격 방송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실의 수업도 그 교실에 있는 카메라를 학생들 이쪽 교실에 보여가면서 여기에 선생님 강의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교실 간에 원격 교실과 로컬 교실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바이오로리는 원격지 교실이 선생님이 있는 교실보다 수업을 받는데 떨어지지 않고 선생님이 원격지 학생을 보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또 학생들이 원격지 교실 학생들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소위 클라우드 클래스 텔레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교실 간에도 이렇게 또 스마트폰에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날 수업에 있지 않은 학생도 한 번 강의하면 이것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교육 콘텐트로 만들어진다 이딘 미디어 콘텐트 강의가 누구나 영원히 도서관에 가면 그 선생님 강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서 이 작은 공간 교실 공간 혹은 교실 사무실에서도 다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동식 모델 또 방송실 안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모델 또 이렇게 교실 안에 집어넣어서 강의하는 모델 그리고 교실 스크린도 이렇게 이런 장비를 가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에서 실제 많은 교실들을 이렇게 수업을 하게끔 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강의는 앞으로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교수님 방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런 회의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사무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게끔 올인원으로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방송을 특별한 곳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스튜디오를 만들면 더 편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방송 문화를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1인 방송실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어디든지 설치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그린스크린 앞에 오면 새로운 가상공간 안에서 방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튜디오의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송으로 방송 그동안에 생각했던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종편 방송 이상으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 시간이 벌써 1분 초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G로 변화하는 시대 전세계가 스마트폰으로 고속컨넥션이 된 시대에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방송 구글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